안녕하십니까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주어동사 여전히 주어동사 연습을 꾸준히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비동사를 많이 다뤘잖아요 오늘은 조금 하나를 플러시기 했습니다 즉 지난번에 뭐가 있었어요 주어가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동사가 현재형일 때는 동사 뒤가 변신을 합니다 s나 es나 is로 바뀝니다 다시한번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 두개가 아니고 하나 그리고 동사가 현재형일 때 동사 뒤는 s나 es나 is로 뭔가 붙어 맨 끝에는 무조건 s전 맨 끝에는 무조건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 간단한 용어 설명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약간의 용어가 들어갈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1인칭은 뭡니까 나랑 우리들을 1인칭이라고 합니다 2인칭은 너랑 너희들 됐죠 그럼 3인칭은 뭐야 나랑 우리들 너랑 너희들 1인칭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3인칭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내가 말로 해볼테니까 판단해봐요 개똥이 3인칭이죠 됐죠 톰과 메리 몇인칭입니까 3인칭 우리들은 1인칭이죠 그럼 우리들의 엄마 그럼 몇인칭일까요 3인칭이지 엄마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나의 아빠 뭘까요 3인칭이죠 나 1인칭입니다 너의 남자 형제 몇인칭일까요 3인칭이죠 이해됐어요 안됐어요 이거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나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어서 주어동사 영어 순서로 바꾸면서 뭐 영작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자신감을 잊지 마세요 분명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1번 20번까지만 또 할 거예요 그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자 영어 순서 그 책은 있다 어디에 테이블 위에 영어로 해볼까요 그 책이니까 the book is on the table 자 여기도 봐봐요 is 비동사죠 the book이 주어가 3인칭일까요 아닐까요 3인칭이죠 그리고 현재잖아요 is가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3단현 3단현 동사 끝이 s나 es나 is로 끝나 하다못해 비동사 까지도 끝에 가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말을 영어 순서로 해놓고 영어로 바꾸는 거 이거 짧으니까 되는 게 아니구요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살 붙이 이러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거든 큰 줄기를 훑어 갑시다 그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그 책은 있다 테이블 위에 2번 브라질은 남미 안에 있다 남아메리카 얘기하는 겁니다 브라질은 있다 남미 안에 그럼 되겠죠 자 그러면 브라질 is in the south america 브라질 is in the south america 브라질 is in the south america 시작 브라질 is in the south america 끝 3번 넘어갑니다 내 코트는 내 코트는 옷장 안에 있다 내 코트니 주어고 있다가 동사지요 그럼 영어 순서로 내 코트는 있다 옷장 안에 맞죠 마이 코트 3인칭입니다 단수지요 그러니까 뒤에 비동사까지도 s로 끝나잖아 is 마이 코트 is in the closet closet 하면 옷장이야 c-l-o-o-s-e-t clo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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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입니다 마이 코트 is in the closet 시작 마이 코트 is in the closet 다시 한번 시작 마이 코트 is in the closet 할 수 있죠 4번 학생들은 교실 안에 있다 조종사는 학생들은 있다 교실 안입니다 학생들은 복수일 때는 끝에 뭐가 붙어서 명사 뒤에 주로 s야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시작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시작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good job 잘했어요 5번 그들은 선생님이시다 이다가 동사죠 그러면 조종사 먼저 깔아야 되겠죠 그 다음은 뭐라 그랬어요 궁금해하는 대로 나온다구요 이해됐어 자 그들은이 뭐에요 격별나 모르면 망하는 거야 무조건 they are teachers 여러 명이니까 해서 붙여줘야 돼 they are teachers 시작 they are teachers 다시 한번 시작 they are teachers good 6번 나는 그를 매우 많이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가 먼저 깔려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i like 됐죠 줘도서 깔면 궁금한 대로 나오는 거야 그를 격변하 목적격이잖아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격변하고 단어를 모르면 큰 길을 나갈래 나갈 수가 없어 그 다음 진도를 반드시 외워야 돼 알았죠 i like him very much 시작 i like him very much 다시 한번 시작 i like him very much 다시 한번 시작 i like him very much 그 7번 그것은 그들의 개이다 그것은 이다 그들의 개 그럼 될 거 아냐 그들 의가 뭐야 their 물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it is their dog 시작 it is their dog 말하듯이 시작 it is their dog 한 번 더 it is their dog good 8번 그녀는 나를 매우 많이 좋아한다 좋겠다 그녀는 좋아하고 좋아한다죠 근데 그녀가 3인칭 단수잖아 그러면 현재니까 뒤에 s나 es나 이게 붙는다 이거죠 she likes me very much 시작 she likes me very much 다시 한번 시작 she likes me very much 말하듯이 시작 she likes me very much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9번 우리의 영어 선생님은 류씨이다 영어 선생님이다 미스터리오 우리 칼에 있는 얘기지요 자 영어로 합니다 our 우리의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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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eacher is mr.Ryu 시작 our english teacher is mr.Ryu 시작 our english teacher is mr.Ryu 마지막으로 시작 our english teacher is mr.Ryu 어때요? 할만하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힘 바짝 바짝 내세요 됐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합니다 10번 나는 그들을 매우 많이 좋아한다 초조사 깔어 나는 좋아한다 i like 그들을이 뭐예요? them 그죠? very much 매우 많이 i like them very much 시작 i like them very much 다시 한번 시작 i like them very much 마지막으로 시작 i like them very much very good 잘했어요 11번 이 모자는 나의 것이다 이 모자니 주어고 이다가 동사잖아 그럼 뭐야? this hat 이게 단수죠? 그러면 동사가 비동사일 땐 is를 쓴다고 자 비동사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읊어봅시다 1인칭부터 시작 i am 단수 is 복수 you are i am 단수 is 복수 you are 뜻은 이다 있다 i am 단수 is 복수 you are 이다 있다 되다 good 잘했어요 자 누가 옆에 있든 없든 그게 폐를 끼치는게 아니면 재미삼아서 따라서 하세요 그게 보기가 얼마나 좋은데 생각해봐요 영어를 자기가 좀 소홀히 하고 몰랐다가 열심히 뭔가 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흉한게 아니니까 자신있게 보란 듯이 하세요 알았죠? 자 이 모자는이다 내가 그럼 this hat 이 모자잖아 3단원이니까 이제 붙인 겁니다 이 다음 나의 것이 뭐 영어로다 mine am i any mine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단어로 해 오는거지 mine i mine be mine 격변화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나의 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이게 소유격이지 그러면 i mine be mine 아 my 두 번째 거였다 아 mine 내 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미국인은 뭐야 그 다음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따라가 우리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왔죠 오케이 다시 한번 this hat this hat is mine 시작 this hat is mine good 12번입니다 나의 신발은 하얀색이지만 너의 걸스엔 뭐다 청색이다 자 지금 주어동사 두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버터 같은거 쓴거야 그러면 신발은 두개가 있어야 정상적인 기능이 아닌가 항상 복수를 써 복수는 뭐야 보통 명사 뒤에 에스나 이에스로 끝나잖아 느낌으로 벌써 알죠 my shoes 잊으시면 안되지 are white but 너의 것이 뭐야 yours are blue my shoes are white but yours are blue 시작 my shoes are white but yours are blue 다시 한번 시작 my shoes are white but yours are blue my shoes are white but yours are blue very good 13번 그는 그의 숙제란다 그는 주어 한다가 동사로 나와야 되죠 일반적으로 하다는 뭡니까 두죠 Dio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그때는 뭐야 아 에스나 이에스 붙여야 된다며 그래서 더주를 붙이는 거라고 그때는 그러면 주어가 뭐 나머지일 때는 무조건 뭘 쓰면 돼 두만 쓰면 된다 된다 됐죠 이건 기본적이고 처음에 이걸 몰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그 다음 걸 못 나가니까 코딱지만큼이라도 모르면 악착같이 물어봐서 누구한테 그리에도 올리세요 그럼 제가 친절 무쌍하게 답해 드립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그러면 희가 단수야 그러니까 더지 이거 도우지 라고 하면 죽일 거야 더집니다 희 더지 이즈 허머 시작 희 더지 이즈 허머 됐습니까 한 번 더 희 더지 이즈 허머 시작 희 더지 이즈 허머 시작 희 더하우스 이즈 베리 빽 시작 희 더하우스 이즈 베리 빽 시작 희 더하우스 이즈 베리 빽 시작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희 더하우스 이즈 베리 빽 그 15번 할머니는 그들을 매우 많이 좋아하신다 할머니는 좋아하신다 그들을 매우 많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뒤에 뭐 목적원이 보원이건 나중 따지고 일단 주어동사를 앞에 깔아 놓으면 궁금해한대로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 짧은 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뒤에 살 붙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얘기야 아셨지 자 그랜마 할머니입니다 그랜마들 괜찮아요 3인칭 단수잖아 likes s를 붙여야 되겠죠 그랜마 likes them very much 시작 그랜마 likes them very much 시작 그랜마 likes them very much 시작 그랜마 likes them very much 말하듯이 오케이 한번만 더 시작 그랜마 likes them very much 끝 16번 그 필통은 너의 것이다 그 필통이 좋고 이다가 동사잖아 그리고 너의 것이 뭐냐 영어로 yours 그거 모르면 망 안되는거지 내 얘기가 선생님 말이 맞죠 자 연필은 펜슬이야 케이스가 통해니까 펜슬 케이스가 필통입니다 그러니까 the 펜슬 케이스 물론 a 펜슬 케이스라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는 안해요 자 돌아갑시다 the 펜슬 케이스 is yours 펜슬 케이스가 3단현 3단현이니까 이지를 썼잖아 비동사까지도 이해됐나 the 펜슬 케이스 is yours 시작 the 펜슬 케이스 is yours 다시 한번 시작 the 펜슬 케이스 is yours 끝 끝 17번 수잔은 나의 여자 형제 이다가 동사하고 나의 여자 형제가 뒤로움 되는 거야 수잔이 3단현이 있죠 그러니까 수잔 아 쓰면 큰일나 수잔 is my sister 시작 수잔 is my sister 다시 한번 시작 수잔 is my sister 시작 수잔 is my sister very good job 잘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 말을 많이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이깁니다 알았죠? 18번 이 교실은 우리들의 것이다 이다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것이 뭐예요 영어로다 hours 그때 hours 이란 단어를 모르면 깽깽이지 뭐 얘기할게 뭐가 있어 자 그럼 this classroom 교실 this classroom 3단현이죠 is ours 시작 this classroom is ours 시작 this classroom is ours 다시 한번 시작 this classroom is ours 지금 잘하고 있어요 힘 빡빡네 19번 두개 남았어 저 노트들은 그녀의 것이다 이다가 동사고 그녀의 것 그게 뭐다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자 노트는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트북 시작 노트북 노트북이야 노트북 시작 그러면 여러개잖아 저 노트들은 그녀의 것이다 저 자 디스 이것의 복수형이 뭐라고 그랬어 디즈야 t h e s e 그러면 that 저것의 복수형은 뭐니 도우즈죠 다시 한번 this, these, that, those 시작 this, these, that, those 시작 this, these, that, those 도우즈가 저것 또는 저것들의 이런 복수형이란 말이야 여기서 저것들 저의 꾸미는 거죠 도우즈 노트북스 아허드 시작 도우즈 노트북스 아허드 다시 한번 시작 도우즈 노트북스 아허드 다시 한번 시작 도우즈 노트북스 아허드 시작 도우즈 노트북스 아허드 very good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인형들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 나중에 나오고 인형들이 이다 나오고 그들의 것 그랬을 때 그들의 것이라는 표현을 모르면 막하는 거지 뭐 도우즈 노트북스 자 이 인형들이네 그럼 뭐야 아까 복수니까 these dolls are theirs 시작 these dolls are theirs d-o-l-l 인형이잖아 doll these dolls are theirs 시작 these dolls are theirs 다시 한번 시작 these dolls are theirs these dolls are theirs very good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따라하니까 목소리를 내면 좋은 점이 뭐예요 집중력이 생기고 덜 졸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어를 새롭게 맛본다라는 즐거움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매일매일 들어오면 이겨 반드시 이겨 자 일단은 수업은 끝났어요 오늘 수업은 끝났는데 마지막 조금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는 주로 뭐였어 주어하고 비동사를 얘기했다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제 일반 동사였어 자 동사의 종류 세가지는 외워둡시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시작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시작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세가지 밖에 없어 동사가 그런데 비동사는 지난번에 했고 오늘 일반 동사였어요 그럼 다음에 무슨 동사 할 것 같아 조동사겠지 조동사 자 일반 동사가 많아 조동사가 많아 비동사가 많아 일반적인 동사가 뒷담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비동사는 정해져 있고 조동사도 몇 개 안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반 동사가 나올 때 특히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 3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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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자 비동사 공식 한번 을구할까요 I am 뭐였어요 단수 is box you are I am 단수 is box you are 뜻은 뭐야 이다 있다 되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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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기에는 여러 번 봐야 돼 한 번 들어서 딱 될 리가 없거든요 그 정도의 인내심의 몫은 바로 누구야 여러분의 몫이야 그 정도는 밀어붙여봐 한번 이용하는 건데 자 이거 기억해요 동사 뒤에 s나 es나 is를 붙이는 경우는 오로지 하나라고 해서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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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가 뭐일 때 따라서의 3단현 시작 3인칭 단수 현장일 때 그럼 동사 뒤에 s나 es나 is를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생기죠 잘 생각해봐요 아니 s나 es나 is면 제일 짧은 거 s를 쓰면 되지 제기랄 왜 es나 is는 쓰냐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거 먼저 얘기할까요 s나 es나 is의 발음은 뭐야 s나 z나 is야 s,z,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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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iz 셋 중에 하나야 차례로 이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s나 es나 is는 s나 z나 is 중에 하나야 즉 이게 발음이 다르던 얘기는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뭐야 편하게 발음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편하게 발음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편하게 발음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요 프린트물로 뽑아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야 첫 번째 문법상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제가 이제 요 파일을 올려놓으니까 프린트 한 장 두 장 밖에 안돼 아무리 많아도 그걸 뽑아서 같이 요 동영상 강의랑 보면 훨씬 낫긴 하지요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안 보고 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예문을 내가 들어놨어 이런 예문 같은 거는 자꾸 읽어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게 훨씬 더 유리해 아우 백번 유리하지 이럴 말이야 여기 봐봐 동사 뒤에 s나 es나 is 붙는 건 어느 경우라고 해요 주어가 뭐일 때 삼단현 삼단현 됐나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부터 s를 붙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전부 다 s를 붙이려고 했겠지 발음만 불편하지 않았으면 그건 내 발음이 불편한 경우가 생겨서 다른 걸 붙이게 된 거라고 자 그럼 1번 봐요 톰이 주어야 삼단현이지 works 일하다 그러니까 톰 walks in the park 말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톰이 공원에서 일을 한대요 톰 walks in the park 외워버리라고 톰 walks in the park 무슨 일하는데 he washes the dishes in the park wash the dishes 하면 뭐야 dishes가 접시들이잖아 이게 그러면 접시를 닦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설거지하다 뭐하다 설거지 하다죠 됐나 그런데 이거 봐봐요 wash 발음이 wash이야 s만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 s를 붙이면 washes 발음하기가 0 구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es를 붙이고 발음을 뭐라고 그런 거야 이즈로 한 거라고 이즈로 이거를 이해돼서 안 돼서 그러니까 he washes the dishes in the park 시작 he washes the dishes in the park 시작 he washes the dishes in the park 할만하죠 아 발음이 불편하면 yes를 붙이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야 됐나 또 yes를 붙이는 게 또 하나가 있어 자음 플러스 5로 끝날 때 뭐 자음 플러스 5로 끝날 때 그런데 여러분들 g o e s goes 이거는 많이 봤어 안 봤어 받잖아 이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자음 플러스 5로 끝나면 자음 플러스 5로 끝나면 뭘 붙인다 s만 붙이면 안 되고 e s를 붙인다 발음이 goes이야 자 매월이가 3단연이죠 매월이 goes to the animal shelter everyday 애니멀 동물 shelter 쉼터 쉼터니까 애니멀 쉘터 하면 동물 보호사야 다시 한번 the animal shelter 시작 the animal shelter 다시 한번 시작 the animal shelter 할만하죠 그 매월이 goes to the animal shelter everyday 시작 매월이 goes to the animal shelter everyday 다시 한번 시작 매월이 goes to the animal shelter everyday 다시 한번 시작 매월이 goes to the animal shelter everyday 그런 식으로 자꾸 입에 붙여 놓으라고 자 왜 가요 애니멀 쉘터에 말을 이어놓은 거야 두 개 두 개씩 이어놓은 거야 그녀는 매월이겠죠 3단연이니까 붙여 한번 붙여 붙여 스터디가 공부하다가도 있지만 뭐도 있어 연구하다가 있거든 그녀는 연구한다 동물들을 어디에서 in the shelter 보호소에서 she studies animals in the shelter 시작 she studies animals in the shelter 시작 she studies animals in the shelter good job 여기에 어느 경우에요 맨 끝에 y로 끝나서 뭐로 끝나서 맨 끝에 y로 끝나고 바로 앞에 뭐가 있을 때 자음 자음 그럴 때는 뒤에 뭔가 붙이려면 i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거야 이해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봐 she studies animals in the shelter 시작 she studies animals in the shelter very good 자 모음은 뭐에요 a, e, i, o, u 얘를 모음이고 이걸 뺀 나머지는 자음인 거거든 그니까 끝에 y로 끝나고 앞에가 자음이 오면 즉 a, i, o, u 나머지가 오면 주어가 3단연이면 y를 i로 바꾸고 한다는 얘기야 요 4개나 외워버려 딸딸딸딸 딸딸딸 하죠 한번 읽어봐 tom works in the park 시작 tom works in the park he washes the dishes in the park 시작 he washes the dishes in the park 되죠 mary goes to the animal shelter everyday 시작 mary goes to the animal shelter everyday 자 외가 she studies animals in the shelter 시작 she studies animals in the shelter 오늘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이정도는 할 수 있죠 내일도 명쾌한 낫으로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by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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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